참 만남, 참 문화유산 천년 정신의 길 천년고도 신라의 흔적과 요교문화의 정신을 담은 코스를 소개할게 경주에는 불국사, 석구람, 계림, 월성, 대릉원이란 곳이 있고 안동에는 안동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가 있대 토함산 중턱에 자리한 경주 불국사 종교와 과학기술, 그리고 예술이 빚어낸 걸작, 석구람 신라의 시조가 탄생한 신성한 숲, 계림 그 다음 가볼 곳은 독특한 문화를 간직한 안동 하회마을 그리고 도산서원을 거쳐 만나는 안동 봉정사 대한민국의 정신이 깃든 천년 정신의 길 꼭꼭꼭 방문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